어울리죠, 어색하지. 여보 이제 촛불을 켭시다. 다시 할게요. 오케이, 오케이. 여보 이제, 여보 이제. 너너너너너너네. 여보 이제. 형, 완전 나쁘지 않아, 이런 느낌인데. 이런 느낌인데. 형, 다 해서 그냥, 탁 퉁퉁 놓으시는 게 진짜 많은 거 같아요. 오케이. 오케이. 하나씩. 뒤를 떨어뜨리라 이거죠 힘을 빼라 촛불을 켭시다 저기 이제 아는 데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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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현이 안 되는데 우리는 상민이 어떻게 하나 보죠 여보 이제 촛불을 켭시다 다가가 노노노 형 확실히 형이 형이 여보에 약하네 여보에 약하네 여기 이게 어색하지 내가 여보 어머니의 마음으로 부르시면 되겠어요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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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하다가 여보 소리가 좀 뭐 하면 새요 이러면 되더라 여보 그러니까 여보 새요 이러면 애교스럽잖아 우리 형수 이뻐리 생년수 죽겠다 레츠고 이렇게 여보 이제 촛불을 켭시다 형님 나쁘지 않았어 아직 안 편하다 형 이거 몇 번 계속 연습 여보 이제 여보 이제 여보 여보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양하게 불러봐야지 그래 형 몇 번 불러 몇 번 불러 여보 미래의 여보에게 미래의 여보에게 미래의 여보에게 같이 여보 아 이게 진짜 이게 음악이라는게 이거 하나가 안 터지면 안되니까 아 아주 오늘 흐뭇하네요 저 형이 그동안 계속 자기는 아닌 척하고 말이죠 가만히 있고 그랬거든요 자기는 마치 천막인 것처럼 가끔 믿을 때 있어 그쪽 세계에도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 서로 지켜야 될 눈이 있는데 너무 아닌 척하고 아니 아니 군인도 같이 옆에서 뭐 좀 거들든가 해야 되는데 진짜 자기는 가만히 있거든 하하하하 자기는 마치 아무 그냥 총각인 것처럼 그렇지 어디 가서 얘기도 안 해요 또 어디 댕겨온 거 아닌 것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몰라요 잘 그쪽 세계에서는 약간 이단하처럼 그렇죠 그렇죠 약간 가려진 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만히 있는 거네 오늘 아주 오늘 아주 후련하네 아 그러니까 근데 진짜 그게 음악이라는 게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이거 하나가 안 터지면 안 되니까 아 이게 기계로 슬프게 할 수는 없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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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